트루 여기 트리가 있습니다 이 트리가 뭔지 알수있죠? 저번 영상에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 이거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볼까? 이런거 너무 많이 먹으시면 닭노병 걸려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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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밥은 부러졌어 아깝다 음 맛있겠다 이게 크리스마스 머링 이에요 이윤의 마카롱집에서 파는 겁니다 맨 처음에 달고나 맛있네요 확실히 이런 예쁜 것들을 해놓는구나 너무 설탕맛같아 난 싫은데 너무 뽀뽀뽀 이거 마시멜로다 대박 딸기 마카롱 청문회 혹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긴 마카롱이 어딨지 근데 완전 대박 딸기 다 딸기 먹자 딸기 먹자 맛있겠다 딸기 맛있겠다 딸기 맛 한입 딸기 맛 한입 딸기 먹자 이렇게 큰 딸기 처음 봐 맨 처음엔 달고나 맛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 설탕맛이야 맨 처음엔 달고나 맛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 설탕맛이야 음 머랭 진짜 대단하다 우와 노란색 요구르트야 잔타가 죽었습니다 잔타가 죽었네 배를 배웠습니다 니가 먹었잖아 다 먹었네 허가 색깔이 변했어 아빠 이거 넣어주는 거야 역시 딸내미 밖에 없어 그냥 요구르트 마카롱이 되었습니다 원래 엄청 큰 딸기가 있었지만 먹을래 응 왜 너 이거 먹고싶다며 응 딸기 맛이야 딸기 맛 딸기 다 먹었어 엄마이가 내가 먹어도 해 콱 저거 보시면 싼 딸아버지 먹는데 싼 딸아버지 싼 딸아버지 싼 딸아버지 눈을 눌러버렸어 어 민트초코네 이거 민트초코네 민트 초콜릿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윤의 마카롱이라고 수요일하고 토요일인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문을 안 넣었는데 배송 배송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예약주문입니다 협찬받은거 아닙니다 지인한테 선물 받았구요 사서 먹을 수 있을만큼 저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단거 싫어 이런것도 많이 못먹겠다 너무 달아서 많이 먹지마 엄마가 좋아하는 녹차야? 응 그래서 1위가 엄마 주는거야? 이거 녹차 진짜 고급지다 그거 진짜 녹차요? 엄마야 진짜 맛있는 녹차야 그냥 녹차 아니야 나 녹차 좋아하는데 원래 안에 초코가 들어가서 맛있는 녹차 엄마 엄마 주는거 너무 찌는거 싫다 어른들 엄마서 이게 진짜 이거 이렇게 많이 사가는 줄 서서 많이 사가는 이유가 있겠다 확실히 가격 대비가 없는게 3,000원이야 3,000원 백화점에서는 6,7,000원 이거 봐요 네 여덟 부대요 먹어보대요 그러면 바람이 돼요 음 맛있었습니다 안녕